우리도 한국에서 갖고 온 선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다 온 가족이 모이면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윷놀이도 하고 일부러 막 보석 치면서 엄마, 아버지는 돈 잃어드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모이면 어떤... 놀이 문화 준비.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작은 임무가 마작? 마작. 마작? 마작 하세요? 하긴 뭐 마작이 여기선 웃음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하고 싶은 그 무서운 영화에만 등장해서 되게 무서운 걸로 알았는데 그냥 중국에서 그냥 웃음 같은 거야. 누가 제일 잘해요? 제일 제일 잘해요. 사실 그 할아버지 제일 잘해요. 아 진짜 할머니가? 할머니가 타짜시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저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항상 저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너는 항상 왕복을 쏴하는 거예요? 내가 타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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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저 주는 거 없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참가하고 보고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기는 분에게 한국에서 되게 진짜. 선물을 좀 줄대. 오. 오. 체enti! OK. 그런데 그게 없잖아. 지금 맞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 맞아요. 이게 맞아. 아, 이게 파메구나. 이게 타임이 있구나. 내가 이거 집에 한가운데 있었어. 난 이거 티테이블인 줄 알았어. 저도 저도. 이거 영화에서만 보지, 이거 직접. 예. 알아, 알아, 알아. East, South, West, North.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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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을 선택하실 수 있을지, 우리 할아버님의 과연 럭키 손일지. 아, 북이에요. 아, 북이에요. 아, 북이에요. 아, 할아버지가 역시. 할머니가 너무 좋으시네. 할아버지 또 지시는 거 아니야? 이건 왜 자리가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되게 멋있어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우와. 이거 정리 알아서. 이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이거 정리 알아서. 우와. 정리 알아서. 우와. 알아서 정리할 거 같아. 우와. 정리한다고 알아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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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만 하고. 교랄 수 있는지. 이 녀석이 가서 마음에 듭니다. 제일 쉬는 바다. corrida에 한 번 건가. 내가 아는 가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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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할아버지가 손기술을 쓰시려고 지금 한 손을 안 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손을 안 꺼내셔, 한 손으로만 하셔. 아 뭐 여기서 내가 두 손 꺼낼 필요 있겠나 싶으면 지금 할아버지. 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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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작업. 에이오 counsel. 이런 말 많이 쓰더라구요. 말고 하읍. 하읍. 어머니 할머니가 좀 조금 세신데 맞아요. 와, 눈빛이 달아주지. 야, 할머니 낙했는데? 야, 할머니 낙했는데? 야, 할머니. 할머니 최고, 최고. 무려 상해에서 50여 년간 마닥으로 인해서 우승을 도맡아 오셨던 할아버지께서. 예, 지금 봐준 것도 아니고요. 정정당당한 한 판에서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 붙었습니다. 불 붙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일승을 올리시면서 할아버지가 살짝 화가 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한 손을 더 꺼내셔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시고 나서 바로 두 손을 쓰시고 계신 할아버지. 제가 이 판 작은 임무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요? 생평이라서. 이 게임 할 때는. 자, 그러면 자기가 응원한 분 옆에 서서. 네. 이거 제가 주신 사람의 방수 개를 들어서 주신 사람이에요. 다시. 속도로 잘 듣는 날은 ust. 다운해. 잘 듣고 참은 continuit нов Neil. 진짜요. 첫 번째에는 신화의 방수 개를 해보자는시다. 작은 임무가 지금 손놀림이 빨라졌어. 작은 임무가 지금 손 돌림이 빨라졌어. 실내 발급 기회는 세상에 있는 중앙 이날이 같아. Hail day. 와, 끝났다. 와, 끝났다. 와, 끝났다. 오, 할아버지. 아, 그렇죠. 너무 오래 봤다 이거죠? 너무 오래 봤다 이겁니다. 지금 막내 본인이 지금 화나졌어요. 왜 오래 보냐. 처음 싸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모님이 화가 났어요,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4번. 선로 역시 럭키라이네요. 럭키라이네. 야, 천년은 럭키라이네. 왜 천년을 원하는지 알겠어. 야, 럭키라이네. 야, 럭키라이네. 아, 할아버지 어떻게 되었으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매일 나섰어 매일 전날 배웠지. 아, 야. 실전이 하나씩. 아니,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마지막 연습이고. 진짜 이번 판에서 이기는 분께 그 선물을 다 몰아드릴 테니까.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뒤에 한 번 서서. 이렇게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잘하시는 거 맞냐고. 맞아요. 맞아요? 가베이 가베이 왓샤꺼라 짜요 짜요 짜요. 아유. 아,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시다. 뭐 할아버지가 미소가 이제 사라지셨어요. 예, 지금 너무 이제 진지시네요. 이번에 지금 삐지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오, 뭔가 왔다 왔다. 오, 뭔가 왔어. 촤. 오. 매일 매일. 한 더 매일. 아,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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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 이 상황은 어떻게 끝났지. 박빙인데 약간 박빙과 되게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모아주고 있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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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세포가 네이베야. 네요. 세포가 네이베야. 네요. 네요. 아하하하. 할아버님. 할아버님 한 번 이기는 거 보고 싶어서 하시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하. 아하. 이제 가족이 다 모이는 거 같은데? 큰이무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무예요. 세 번째 이무하고 세 번째 이무부예요. 아하. 아하. 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타빠빠빠빠래. 그. 아, 제 형 일 때문에. 아, 모였어요. 아니,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기분이 좀 어떠시냐고, 가족 다 모이면. 흥 캐시나? 좋대요. 손에 매우 써가. 정말 유과해. 아, 원래 제가 없어, 제가 없어, 없, 없잖아요. 이걸 지은 사람 많으니까. 아, 정말 느러 한 번도 괜찮 qued 하하하. 찬엘한 메시지이다. 아니 제가 그 드라마에서 메고 나왔던 가방인데. 자 그럼 가방 쟁탈전 마작 한 번 더 해서 이 가방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할머니가 메시고 할머니 한번 메 보세요. 제가 보기엔 막내 이모님이 눈독을 조만간 할머니하고 저걸 놓고. 마자가 파란 하자니까. 할머니 어떠세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주. 뭔가 이상하면 전화할게. 아무튼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민아. 아 고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주셔서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한국에 오시면 또 저희가 꼭.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세요. 곧 한글자막 by 한효정